한채아 고교 사진 공개 반전 과거 깜짝 배우 한채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됐다. 7일 한올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채아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채아가 교복 차림으로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의 서구적인 느낌의 외모와 달리 단아한 미모가 인상적이다. 통통한 볼살과 얇은 눈썹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채아의 분명은 김경하로 알려져 있다. 한채아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울산 방어진고 얼짱 출신이라는 소개에 쑥스럽게 웃으며 이를 인정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의 교실이 있는 층에 못 갔다. 올라가면 오빠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언니들이 쉬는 시간에도 교실 밖에 못 나오게 하더라고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MC 교현은 한채아를 위한 오토바이 부대가 항상 교문 앞에 있었다. 한채아는 한 번도 집에 걸어가 본 적이 없다. 동창생의 증언을 전했다. 한채아는 실제로 교문 앞에 많은 분이 오곤 했지만 오토바이를 타진 않았다고 일부 해명했다. 창업 중母형 창업 중 фот외 earth 창업 중 창업 중 창업 중 창업 중